근데 돈을 완전 무리해서 쓰는 것보다 청약을 노려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? 제가 청약을 노려봤어요. 두 군데를 그냥 떨어졌어요. 아무래도 20대다 보니까 답점제가 전혀 안 되고 가산점 없으면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나도 안 되더라고.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효은 씨처럼 나는 대출 받아서 갭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. 이거는 잘하고 있다. 잘하고 있다. 얘기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세리라고 합니다. 우리 세리 씨. 세리 씨 서울에 사는 그 집은 지금 자가인가요? 아니면 월세인가요? 전세인가요? 저는 전세인가요? 얼굴빛이 좋아. 낫빛이 좋아.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남양이야. 집이 남양이야. 바람도 잘 들어오네. 근데 지금 22만 원짜리 월세에서 본인이 아주 힘들게 살아요. 어떻게 보셨어요? 큰 꿈이 있으면 잠깐의 교통은 괜찮다고 생각해요. 그럼요. 당연하지. 그럼요. 세리 씨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대출이 많이 있겠지만 자가가 있는 이런 분. 이상으로도 괜찮지 않나요? 어떻게 보세요? 남자친구가. 너무 존경스러우신 것 같아요. 멋있으세요. 그쵸? 맞다. 진짜 본인이구나. 어쨌든 이제 세리 씨는 오케이를 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신용대출 주담대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갔잖아 그쪽으로. 들어갔어요. 여기서 일단 그래도 좀 25평이면 넓고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. 자 일단 각수 한 거 쳐줍시다. 여기가 좀 보고 우리가 좀 이제부터 낮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. 우리 약간 고층인 것 같았어요. 아까 사진 봤을 때. 노리도도 보이고. 제가 가봤는데 뷰는 좋아요. 갔었어? 가봤어요? 자 바로 있잖아요. 뷰는 좋아요. 뷰는 좋아요. 그다음 뭐지? 그럼 한번 좀 봅시다. 그래요.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. 드디어 내 집을 또 마련하셨네.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완전 깨끗하고 좋은데요? 아직 입주를 안 했네. 어디에 있어 사다리차 이제 오는 거예요? 아니 여기 끝이에요. 에? TV도 없고. 아니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일단 뭐 TV. 오케이 뭐 TV 없을 수 있어 뭐 핸드폰 보면 되니까. 쇼파? 없어도 돼 그냥 뭐 바닥에 엎드려서 보면 돼. 최소한 밥을 먹고서야 냉장고가 없어. 가스내지도 없어. 가전 가구 살 돈이 없습니다. 저는 염끌에서 염끌에서. 아니 이거 어떻게 사람이야 잠깐만 이거. 아 이건 차곡차곡 하면 돼 괜찮아.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나 있네 기계. 아 이거는 제가 간지하에서부터. 예. 필수적으로 했던 제습기입니다. 제습기. 네. 아니 이제 아파트면 제습기도 필요 없을 텐데 제습기 딸랑 하나 있네. 그게 말. 아 눈물 나라는데. 침대는 있어요? 보세요 보세요 아우. 그래도 뭐 안방에 좀 뭐 있지 않을까. 방에 있을 만한 게 있죠. 여기가 이제 안방이라는 말씀이잖아요. 이게 뭐야. 매트리스 밖에 없네. 아 진짜 예상했던 대로네요. 그래도 뭐 매트리스가 있습니다. 잠은 잘 와요? 진짜 잘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부터 가지고 있던 매트리스라. 여기 뭐예요? 여기 드레스로. 드레스로? 네네. 딱 걸렸어. 옷에다가 다 갖다 쓰면은. 그러니까 그 저기. 지난 그 원룸에서 있었던 그 옷 그냥 고려키밖에 없어요. 진짜 무소이다. 드레스룸을 구경하는데 약 3.5초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. 나머지 옷은 다 어디 있어요? 나머지는 없죠. 야 근데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. 우리 판정단 분들이. 아 이거 조금. 저는 근데 진짜 갈릴 것 같아요. 대견하게 기특하게. 그걸 대견하게 생각해요. 그럼요 그럼요. 20대인데. 당연하죠. 아직 많아요 시간이. 내가 봤을 때 집에 있는 것 중에. 본인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건 지금 이 지압 슬리퍼밖에 없는 것 같아. 8,300원입니다. 그건 얘기하지 마. 집이 있잖아. 내 집이 있잖아. 내 집이 있어. 어 내 집이 있어. 아까 제가 부엌을 좀 대충 봤어. 네네. 식이 빠지면 의식주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부로 땡땡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해 먹을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식기가 아무것도 없어. 제습기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. 같이 왔네. 할아버지 할머니도 즐겨 싣던 검정 고무신. 5년째 가지고 다니는 양념. 다이소에서. 이게 아닌데.